왜? 쳐 와 쳐 너무 약한 것 같네 방향좀 진노하면 딜 3배 됐으면 좋겠다 Griffith C링 호성 어 어 어 이거 맞나? 유물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쌍풍을 집었어야 했는데 지금 추월너면 약해질 것 같은데 워처 약해요 워처 너브 약해 워처 상향해줘 아무튼 약해 라가 불림 퍼펙트 맞게 못하잖아 더워 어허 더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아 부서 공격하다 하나만 하나만 벤터 벤터 육강령 아 이거 육강령 어떻게 잡음 길 올려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광풍 없었으면 일 모자랐을 것 같은데 땡큐 광풍 감사합니다 세상 꿀팁 알려드립니다 죽기 전에 육강령피보다 더 많은 딜을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속출 빨리 상점 가자 난 입박대를 멈춰 왜 이러는 거야 깍딜을 해도 깍딜을 해도 깍딜을 해도 왓처라서 잘 잡네요 더러운 어섯 고구마 아보카도 겁나 쎄네 격분 플러스 그냥 격분이 아니다 격분 플러스다 고기 엘리트 못 가겠어요 왓처로 왜 이렇게 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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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쓸 정도로 덱이 얇아질 것 같은데 지금의 로선 마차가 너무 약하네 마차가 너무 약하네 힐 나오나? 마차가 너무 약하네 32 96 28 자고 엘리트 가면 죽겠지 왓처도 약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랩린 나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개노삼 나오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포션 먹을걸 별일 있겠음 정신후량 정신후량 플러스 내 정신 좀 봐 마요 님만 오면 곤데 진짜 어? 왔니? 고 도사 메뉴판 너무 길어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이건 교훈 회피도약 회피도약인가 교훈은 근데 장화가 다 되있긴 해 행복 도약 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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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지같은거만 골라서 주네 이 도와는 다르게 왓챠의 성능이 더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헤러시문 디펙트의 성능을 높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챠 유저들은 조금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판 바로 일을 하네. 내 평 왓챠 유저들은 조금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판 당한 왕 슬라임 심판 당한 왕 심판 당한 왕 개꿀 심판 심판 당한 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롤리 추월. 롤리 추월 했는데 추월 나오면 어떡하지? 롤리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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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장하겠네. 슬슬 밤이 좋아지네요. 너무 좋아해. 카카카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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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한 번 더 넣어놀다. 양쪽을 한 번 더 넣어놨다. 빠르게 250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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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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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며 다니면 아무 생각없이 플레이해도 되는데 달팽이가 있으면 생각이랑 걸려도 달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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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당함 들발구 아니요 하얀 할 거예요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상점 아저씨가 키워주겠지 영축 삼축 수리건 부복 갱충아 상점 아저씨 말 잘 들어야 한다 이제 상점 주인이 다시 습사기한 티아 때 준 한통속임 아 기생축만 안 받았으면 지금 몰고 있는건데 아 기생축 때문에 광기 너무 잘 떴다 래피도약 안 뜨면 어떡하지 죽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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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분을 넣어놓는게 맞겠지 저 여기 있는 카드 쓰다가 전종을 없으면 재밌겠다 역시 뭐 나 왜 버렸어 나 왜 버렸어 나 왜 지금 새앗밭 상점 주인 곳이야 어이가 없네 무력 돌파 좀 되게 넣어놓을까 무력 돌파 좀 되게 넣어놓을까 아버지가 둘이라 좋으시겠네요 아버지가 둘이라 좋으시겠네요 약갓 포션이라 약갓 포션이라 약갓 포션이라 렛이 하는게 낫구만 뒤로 올라가는거봐 너는 심판당하리라 너는 심판당하리라 아휴 왓처 너무 약하네 왓넘도 못하고 왓넘도 못하고 왓처가 강했다면 왓넘을 했겠죠 완벽함이 증거입니다 굳이 예식 상점 존명하오 왓처 감사합니다.